장둑이 이모, 장둑이 이모 언제 오세요? 장둑이 이모 왔는데, 장둑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리 오세요. 여기 백당알 위에. 백상알이 아니잖아, 아치상아잖아. 어, 쟤? 백상알이. 대박, 쟤 백상알이야? 응. 보이. 보이 해주세요.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느껴져? 나야, 너의 이모. 느껴질 수 있네? 구름이 좀 있지만, 오늘 하늘 예쁘지?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을까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삼성동에 와봤습니다. 어, 저기 리칭 아직도 있네. 저 중국집. 저 순대국밥이 완전 저기 맛집이야. 야, 저게 M.O.E로 바뀌었다, 마갱. 야, 여기도 밤부시스로 됐다. 어, 나도 쌀국수 좋아해. 일단 여기 먹자, 골목 가보자. 어, 저기 아직도 있네요. 저 한방 삼계탕집이 되게 맛있거든요. 열었나, 열었나, 열었나? 닫았나? 닫은 거 같아요. 생상. 일요일 전기 휴무. 아, 일요일이라 확실히 다 닫았네. 쌀국수 먹을까? 그러면은, 월남쌈이랑 쌀국수랑 해가지고, 볶음밥이랑 해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딱 하고, 나는 딱 소주 한잔 딱 하고. 예건아, 이모랑 소주 한잔 할까? 소주 한잔? 어, 벌써 많이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저기요. 한잔 하셨어요? 예, 여기도 하셨잖아. 선생님, 아유 어떡해. 선생님, 한잔 하셨어요? 괜찮아요? 아, 취했네 이 선생님. 예, 가자. 나 여긴 안 가봤는데. 아, 오, 분위기 좋은데? 카카이도 파? 카카이 맛있겠다. 어, 맛있겠네. 딱. 딱 좋은데? 어. 저희 이거 세트 하나 주세요. 소주도 있어요? 네. 소주 있어요? 네, 차미술 하나 주세요. 아, 월남쌈 맛있겠다. 나 오랜만에. 나도. 사이다 한잔 해? 어. 자, 임신을 축하드려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라 그러지? 출산 그, 순산. 순산 하시기 바랍니다. 순산 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맛있겠다. 자, 반포식스에서 한잔. 아, 여기 그것도 맛있는데. 예건아.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더 무서워. 그건 식사예절이 아니에요. 그러게, 종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건이가 물을 흘렸더니 종이가 젖었어. 그래서 구멍이 뚫렸어. 그런 거랑 바꿔줘. 아, 왜 바꿔줘. 이건 우리 거야. 우리는 안 젖었어. 너 건 젖었네. 우리 건 안 젖었는데. 홀람쌈. 자, 이제 소스. 다양하게 있고요. 소주 하나 주세요. 네. 어우, 푸짐해. 이걸 어디다 넣니? 난 이거 너무 좋아, 숙주. 이거를 넣어서 면으로 뒤집어야 되는 거 알지? 아, 그렇죠.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와우. 저 언니, 예건이 먹을 걸 날 좋아해. 요거를 저쪽 자리에다 먹자. 아, 이거 약간 올람쌈에 싸먹는. 응. 볶음밥. 어. 그냥 이걸로. 엄마, 이거 좀 따주세요. 손 미끄러워요. 막양이. 이렇게만 줘? 자, 올람쌈 하나 제조해야지. 자, 이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맛있니, 얘들아? 응. 자, 피시. 피시 소스. 여기 피시 소스 되게 걸쭉하다. 세븐서 왜 이렇게 물이 말랐어. 습주를 다 덮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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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먹어. 어우, 근영아 한 잔쯤 따라봐. 덕담 한마디 없어? 덕담. 행복하게 살자. 응, 그래. 쌀국수. 쌀국수. 쌀국수 맛있니?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너무 좋아. 음. 양파. 나 cats. 잘생겼더라. 네? 이거, 사진 보니까. 너 옆에 걸려있는 사진 보니까. 입 열어주세요. 이거 매운 소스인가? 어우 매워 불맛 맛있어 너무 좋다 잘 선택했네 그래도 다 닫았긴 했어도 어 mat 템 보리지 크림 이렇게 되잖아 맛있어 상큼해 살이 생긴 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산하시고요. 이번엔 칠리.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이건 되게 예쁘지? 알록달록하지? 무지개? 응. 다 음료수 한 잔들 해.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 더 물릴 때 네온소스를 아니 이게 피부가 연한데 고기를 물리면 엄청 심하게 구워. 몸 같은 데는. 땡땡하게 막. 너무 맛있어. 이 국수 육수 좀 더 달라고 그럴까? 여기요. 혹시 이거 쌀국수 육수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 잘 쐈다. 오! 오예! 네온소스를. 아니면 오. 밥을 다 먹어야지 내가 거기 밥을 다 먹어야지 개인 그릇이야? 라스트 자, 근영씨 오픈해주세요 이거 먹을까요? 이거 먹을까요? 칼스 버거 칼스 버거는요? 넷마트 맥주고요 이거는 내가 보인 갈릭 응 갈릭치킨 이거는 이게 아까 뭐였지? 아, 멕시칸 어, 멕시칸 집에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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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건아, 이거 피카츄 모양 아니야? 맞아 맞다 피카츄 모양이다 예건아 같이 노래 부르자 포켓몬스터 5, 6, 7, 8 피카츄 시작 피카츄 시작 피카츄 시작 출라주 파이 까부기 뚜뚜뚜뚜야구라 피조트 똑같은 이상하게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비가 비가 오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윳병이에요 자윳병이에요 이것도 자윳병인데 안 돼 응 응 이번 주말도 잘 보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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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좀 더 부탁드립니다 20 20 22 22 22